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64는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가 됐을 때, 관세가 부과됐을 때 자유무역에 비해서 얼마나 그 후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느냐를 따져볼 텐데 소극 모형에서는 후생이 언제나 감소합니다. 그런데 대극 모형에서는 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관세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에다가 어떻게? 부과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관세선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국경을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관세를 부과를 하면 아무래도 수출입 물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관세의 일단 종류부터 좀 보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잘 나와요. 자, 상계관세는 뭐냐면 어떤 수입국이 있어요. 수입국이. 수입국이 있는데 수출국에서 어떤 상품을 수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상품에다 이 정부가 비겁하게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더 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수입국에서는 너무나 싼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국제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 수감자들 있죠? 수감자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력이 거의 공짜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가격이 싸게 되면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잖아요. 수입국에서. 그래서 그때 매기는 관세를 우리가 상계관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계관세다. 자, 그 다음에 덤핑 방지 관세는 뭐냐면 여기 수출국에서 너무나 싼 값으로 덤핑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해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거를 덤핑 방지 관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복 관세는 이거죠. 만약에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이유 없이 관세를 높이 붙였어? 그럼 우리도 보복으로 더 높이 관세를 매겨버릴 거야. 그게 보복 관세입니다. 긴급 관세는 이거는 어떤 특정 물품이 수입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러다 보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너무 상태가 안 좋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부과하는 관세를 긴급 관세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어떤 기한이 있죠? 뭐 얼마 내? 이렇게 3년 동안만 부과하겠다. 그럼 그 사이에 이 국내 산업이 살아남던지 어떻게 정리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호 관세율은 뭐냐면 두 국가가 협정을 맺어서요. 야 우리 관세를 이런 상품은 10%만 매기기로 하자라고 하는 게 양호 관세를 해요. 근데 이런 양호 관세가 있을 때는 그때는 10%보다 낮은 가령 8% 같은 관세는 매길 수 있어도 이거보다 높은 관세, 12% 관세 이런 거는 매길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종류. 상괴 관세, 덤핑 방지 관세, 보복 관세, 긴급 관세, 양호 관세율 이런 게 있다. 양호 관세. 이거 뜻을 정확하게 잘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의 효과를 볼게요. 지금 우리가 관세를 배우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이 국가가 무역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받느냐. 그거를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 2에 보면 자유무역이라고 나왔죠? 거기 보면 이제 이거를 자세히 제가 적어놨는데 자, 우리 이제 그림만 보고 분석할게요. 일단은 자, 무역을 하기 전에 무역을 하기 전에 이 P1이 없다고 쳐봐요. P1이 없다고 쳐봐. 이거 다 없죠? 자, 무역 거래가 없을 때는 이 사회 전체는 어떻게 지금 인여가 돼 있냐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 전체가 삼각형인데 이 A삼각형 있죠? 이 A삼각형이 소비자 인여고 B2삼각형이 공급자 인여일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역하기 전에 무역하기 전에 있던 그 인여예요. 자, 다시 그릴까요? 자, 여기 무역하기 전에는 지금 이 삼각형이 이게 소비자 인여고요. 그 다음에 B2 B2가 이게 생산자 인여예요. 그래서 이게 PS, 그 다음에 이게 CS죠. 이거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무역을 무역을 시작을 했대요. 무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P1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내 가격은 P2로 되게 비싼데 국제 가격은 뭐로 형성이 돼 있냐면 P1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P2가 아니라 P1에서 국내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공급자는 가격이 더 싸졌기 때문에 어디까지밖에 못 만들냐면 Q1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Q1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소비자는 가격이 P1으로 싸졌기 때문에 Q2까지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수입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 이만큼 있죠? 이만큼 그래서 생산자 인여는 B2에서 E 하나만 이게 생산자 인여로 줄였죠. 근데 소비자 인여는 A였었는데 소비자 인여는 A, B, C, D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무역을 하게 되면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생산자는 지금 손해봤잖아요. 후생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C하고 D가 원래 없었었죠? C하고 D가 무역을 통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 지문에는 이렇게 나오겠네. 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그 사회에 모든 사람들의 후생이 증가한다? X 모든 사람들의 후생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 왜? 모든 사람들이 증가하는 게 아닌 생산자는 감소했잖아요.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고 하면 맞는 거죠.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했죠. 자, 그러니까 이 생산자가 감소하는 후생을 매우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C, D 이 부분이 늘어났죠. 원래 이전에는 없었는데 소비자 인연은 A 하나밖에 없었는데 B, C, D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자유무역을 할 때는 이래요. 이렇게 해서 C, D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무역을 하면 이렇게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데 여기다 관세를 한번 부과해 볼게요.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국제 가격은 변화하지 않아요. 하지만 원래 P1으로 거래가 됐으면 이 삼각형만큼의 후생이 증가했을 텐데 P1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했더니 P2가 된 거죠. 이 P2는 P1, 국제 가격에다가 관세까지 합친 가격이에요. 그래서 P2가 뭐라고요? 이 P2는 P2는 국제 가격 P1에다가 관세를 더한 이런 가격이니까 자유무역을 할 때보다 가격이 관세 때문에 더 높아져서 여기에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유무역을 할 때는 Q2까지 소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어디까지 소비를 하게 돼요? Q4까지밖에 소비를 못하게 돼요. 소비를 못하게 돼요. 생산자 인여는 생산자 인여는 아까 2밖에 없었는데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C만큼이 이게 생산자에게 갔죠? 그래서 이게 생산자 인여가 된 거예요.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는 그리고 소비자 인여는 아까 이 삼각형 전체였는데 소비자 인여는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이 소비자 인여입니다. 이만큼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삼각형이 이 전체 크기였는데 생산자 인여 소위자 인여 그 DEF가 이제 없어졌죠. 근데 이 2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원래 원래 이 Q3에서부터 Q4까지가 여기가 지금 수입량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국내 생산량이 여기까지 Q3까지니까 Q3까지는 뭐가 관세가 부과가 안 되는데 Q3부터 Q4까지가 이게 수입량이에요. 따라서 이 네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관세 수입으로 국가가 가죠. 그러면 D하고 F가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이 C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지금 관세가 부과돼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여기 빼고 여기는 관세 수입인데 자 그래서 이 D하고 F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관세에 의한 후생 손실 사중 손실이 생긴 겁니다. 자 지우고 볼까요? 이제 좀 지워보라니까 봤죠? 그래서 지금 이 빗금친 알파벳 E 부분이 있죠? 이건 관세 수입이고 D하고 F는 소극 모형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후생 손실이 생깁니다. 관세에 의해서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소극 모형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후생은 무조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왜? 이 D, F라는 사중 손실이 생기니까 그런데 대극 모형은 이거랑 좀 틀립니다. 대극 모형은 이제 대국의 관세 효과는 뭐냐면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잖아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 가격 자체가 바뀌어요. 국제 가격 자체가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래 국제 가격이 P0였는데 관세를 그러니까 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해서 이만큼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관세 T라고 했을 때 부과하면 국제 가격이 여기면 이만큼 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의 전가가 조세가 전가가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국내에서 어느 정도 관세를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국제 가격이 P0인데 T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죠.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면 이 대국은 이 큰 국가의 상품의 관세가 부과되면 조세의 전가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관세가 내려가면 아니 관세가 붙게 되면 그러면 세계의 그 세계 전체에 국제 가격이 변해요. 소금 모형은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관세에 의해서 내려가요. 얼만큼 이만큼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 국가에서는 결국 P1에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원래 원래 그 수입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되던 거였거든요. 결로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결로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수입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게 돼서 결국은 얼만큼 밖에 수입을 못했냐면 여기에서 이만큼 밖에 수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세 수입은 얼만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관세 수입이 생깁니다. 사중 손실은 B하고 C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빨간 부분 이 정도는 원래 있던 후생이에요. 원래 있던 후생이어서 이거는 증가한 게 아닌데 이 B하고 C 부분은 대국의 관세 때문에 감소한 거고 이 A 부분은 되려 관세를 부과했더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총 관세는 여기인데 이 부분은 원래 아까부터 있던 후생이니까 치지 말고 이 A 부분은 플러스가 되고 이 B 부분하고 C 부분은 마이너스거든요. 후생 손실 사중 손실이 생겼어. 그러면 자 보세요. 대국의 관세 효과로서 관세로 인한 재정 수입이 이만큼 생기고 이 정도는 손해보죠. 그러니까 대국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면 반드시 손해보지는 않고 만약에 이 후생 손실하는 면적보다 관세 수입이 더 크다면 그러면 대국은 대국에서의 관세 효과는 이익이 그러니까 후생이 대국에서는 증가할 수도 있다. 자 그림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림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자 결론만 기억하면 된다고 자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그림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소국 관세 효과가 소국 즉 관세를 부과했을 때 세계의 가격에 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소국에서는 요만큼과 요만큼의 무조건 후생 손실이 생겨서 소국 모형에서는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면 후생이 낮아지게 돼 있다. 그런데 대국 모형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더 내려가죠. 그렇죠? 가격이 더 내려가잖아요. 그로 인하여 새로운 관세 수입이 생기고 후생 손실이 생기는데 대국 모형에서는 요 후생 손실보다 관세 수입이 더 크다면 후생은 되려 증가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더 짧게 결론 내려면 소국의 관세는 후생을 감소시키지만 대국의 관세는 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증가시킬 수 있다. 뭐가 큰 경우에? 그렇죠? 관세 수입이 더 큰 경우에 오케이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림 이해 안 가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아셨죠? 그림 우리 시험 문제 그림은 잘 안 나와요. 그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비관세 장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자유무역은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했죠. 관세를 부과했더니 자유무역보다는 후생이 감소했어요. 사중 손실이 생겼는데 비관세 장벽도 마찬가지예요. 비관세 장벽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관세를 통해서 그 수입량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세 이외의 것으로 수입량을 작게 만든 겁니다. 가령 수량을 할당해주는 거예요. 수량을 할당해주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 미국이 청바지나 무슨 섬유제품을 수입할 때 중국한테는 야 너는 1만 톤 우리가 수입해줄게 한국 할 때는 너는 5천 톤 우리가 수입해줄게 이렇게 수량을 정해놓는 걸 우리가 쿼터라고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출 자율 규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수출하는 국가가 좀 시체말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예전에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한참 잘 팔리고 있을 때 너무 일본 차들이 많이 수출이 되니까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계속 수입을 하다 보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일본한테 어떻게 자동차 수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국제법상으로 우리가 핵심 주제 50어에서 봤던 가트 있죠? 그 협약상으로 어떻게 그걸 못 말리게끔 돼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제 더 강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 수출을 하는 일본도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가서 야 우리가 원래 진짜 우리가 온 힘을 다 바치면 100만대 팔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냥 30만대만 팔게 라고 이렇게 알아서 기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그래서 알아서 기는데 보통은 수익국이 무원의 압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압력을 주면 그것은 보호무역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수출 물량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일정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게 수출 자율 규제인데 요 놈이나 요 놈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관세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을 변동을 시키는 건데 요거는 아예 수량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효과는 똑같습니다. 사회 후생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 놈이나 이놈이나 수량할당 쿼터나 요 수출 자율 규제나 이게 어떤 현상을 갖고 갖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공급곡선이 관세는 이 가격 자체가 변하는데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국제 가격에서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유무역보다는 수입 물량이 줄어들어요. 이런 형태의 공급곡선을 갖게 돼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관세를 부과하는 거나 소극 모형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소극 모형에서 우리 대국 모형은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잘 쓰지는 않는데 우리 시험 수준은 소극 모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소극 모형에서 관세나 요 수출 자율 규제나 수량할당이나 효과는 똑같아요. 효과 아까 어떻게 그죠? 요 D와 F에 뭐가 생겨요? 지금 사중 손실이 생긴 게 똑같죠? 아까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 그게 중요해. 봐봐요. 아까 요 사각형 E 부분 있죠? 알파벳 E로 된 요 부분이 관세에서는 이게 국가의 관세 수입이었단 말이에요. 관세에서는 그런데 우리 요 비관세 장벽에서 특히 요 수량할당 쿼타제 있죠? 요거는 수입업자 있죠? 예를 들어서 A 국가에 A 국가가 B로부터 청바지를 수입한다. 그러니까 얘는 수출국이에요. 수출국 그랬을 때 요 A 국가에 수입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사람의 초과이윤으로 귀속이 됩니다.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수입업자에 자 그러면 이제 또 요 수량할당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요 수입을 하는 사람은 이런 초과이윤을 얻게 되니까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로비를 해서 정부에 내가 조금 더 많이 수입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런 뇌물 제공 등의 지대추구 행위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나름대로의 비효율과 비용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요 근데 자 우리 알아서 기는 요 수출자율 규제에서는 요것도 똑같아요. 요거 똑같은데 이번에는 자 아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방금 전에 우리 쿼타에서는 수입업자인데 요 수출자율 규제에서는 수출업자 수출업자의 초과이윤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봐봐요. 아까 수량할 때는 요 수입업자가 그 네모 알파벳 이 부분을 먹었었죠? 근데 이번엔 비익의 요기 수출업자가 요 초과이윤을 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중에 어느 게 나는 거예요? 쿼타가 수출자율 규제보다 더 나은 거죠. 왜? 수입업자는 자기 자국민이잖아요. 수출업자는 외국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수량할당보다 수출자율 규제를 사람들이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더 선호하는데 결론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왜? 수출자율 규제는 그야말로 압력을 압력을 이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비겁하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수출하는 놈들도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 니네 수입하는 놈이 되려 이 쿼터제로 하는 것보다 더 손해야 이런 얘기에요. 하지 말라고. 그럼 쿼터제가 이거보다 이거보다 좋은 점은 수입업자 그러니까 수입업자인 이 국가의 초과이윤이 되는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제도가 명백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거보다는 이 수량 할당이 더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결과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뜻인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아무튼 제가 참고로 얘기한 거고 이게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혼동할 수가 있어요. 결론만 우리 알자고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딱 봤을 때 D하고 F가 사중 손실이란 걸 알았어요. 관세는 이 부분을 누가 먹어요. 관세를 부과했을 때 국가가 관세 수입으로 먹죠. 그렇죠? 그런데 쿼타 수입 물량 할당은 누가 먹어요? 그렇죠? 수입국의 수입업자가 그래가지고 초과이윤을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지대추구 행위가 생기죠. 뇌물 등을 줘서 그럼 아까 수출자유 규제에서는 이걸 누가 먹는데 그렇죠? 수출하는 국가에서 이게 초과이윤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문자 한번 풀어볼게요. 국가 간의 교육을 통한 이득에 대해서 틀린 거 어떤 국가가 교육을 통해서 재화를 수입하면 그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수입을 하게 되면 생산자 공급자는 후생이 감소했죠? 소비자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을 누렸죠. 모든 국가는 한 가지 재화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교 우위 이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어떤 국가가 교육을 시작한 후에 C재화의 국내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 국가는 C재화의 수입국이다. 국내 가격이 상승했으면 수입국이 아니죠. 수입국이면 국내 가격이 하락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출국이죠. 그 재화가 올랐다면. 그래서 이게 틀렸네.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한나라가 B라는 재화의 수출국이 된다면 이는 B라는 재화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은 교육국 모두에게 보통 이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이런 단서가 붙어있으면 더 좋겠죠. 비교우위론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주제 64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일단은 그 관세 종류 있었었죠. 무슨 상계관세 긴급조치관세 그 다음에 양호관세율 그런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관세를 부과했을 때 대국모형과 소국모형은 어떻게 달랐어요? 소국모형에서는 무조건 후생이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자유무역보다는 자유무역할 때보다 관세를 부과했을 때 소국모형에서는 무조건 후생이 감소했지만 대국모형에서는 증가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비관세 장벽 관세가 아닌 걸로 수량을 막는 쿼타라던가 아니면 수출자율 규제에서는 그 효과가 관세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관세 수입 부분을 그죠? 각각 쿼타에서는 수입업자가 먹게 되고 초과이윤을 그래서 지대출구 행위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출자율 규제에서는 그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그 초과이윤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벗어나실 게 없을 겁니다.